다음은 법령 보충자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사실 시험에는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법적 성질 앞에서 봤던 것처럼 형식의 차관에서 행정규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령의 내용을 보충한다고 했죠 내용은 다른 말로 실질입니다 실질에 차관에서 법균 행정으로 볼 것인지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다? 법령 보충자 행정규칙은 일반 행정작용법 총론이죠 총론에서 일반 행정작용법 그 중에서도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행정이법 그 중에서도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그런 특수한 사항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식의 차관에서 행정규칙으로 볼 것인지 내용, 실질에 차관에서 법균 행정으로 볼 것인지는 결국 논의의 실익은 어디 있다? 이게 바로 맥락입니다 대적 구속력, 법규성이 있는지 없는지 왜? 법규성이 있다면 재판규범이 됩니다 재판규범이 되면 위반하면 위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면 법규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규범이 되지 않아요 그럼 위반한다고 위법이 된다면 된다? 안 되는 겁니다 판례는요 판례는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즉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자체가 아니라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상위법령과 일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로서 대적 구속력, 다른 말로 법규성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